안녕하십니까 이동원입니다. 이동원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5월 14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라기보다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같은 느낌 이렇게 느껴집니다. 미국 층시의 지난주 흐름을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가 계속 마이너스 1.1% 나왔고 러셀 2000이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경기 침체 관련된 지수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S&P500은 마이너스 0.3%니까 거의 보압 수준이었고 또 나스닥은 플러스 0.4%니까 거의 보압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에 있어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나스닥을 가지고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면 과거의 7월달의 고점 그리고 또 올해의 2월달의 고점 이 부분을 지금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린저 밴드 중앙선 하단에서 올라와서 중앙선까지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6월, 7월달의 고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3,000을 훨씬 넘는 13,000대 초반 13,200, 300 이런 정도 수준의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지 안갈지의 수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돌려본 결과 값으로는 연말까지 13,700포인트 정도의 어떤 적정 밸류에이션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앞으로 6, 7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 구간 동안에 아마도 살짝 하락했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나스닥 100기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나스닥 기업들이고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기업으로 놓고 보면 가장 큰 100개 기업들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이미 벌써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1월 계속 지금 뚫고 올라갔고요. 이미 볼린저 중단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 고점이었던 작년 6월 7월 달에 고점보다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나스닥 100의 밸류에이션이 PER로 봤었을 때는 나스닥보다 더 낮고요. 그 다음에 ROE는 월등하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적정지수도 상승 여력도 거의 1.5배 정도 수준이 나스닥 100이 나스닥보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산업들을 들여다봤었을 때 매출 증가율이나 기업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월등하게 대형 기술주들이 좋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 있어서는 쇼트나 인버스 이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나스닥 100의 상승률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팡, 마가 기업들이 멀티풀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렇게 연초에는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는 그렇게 하면 전략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대형 기술주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침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미국계 은행들의 파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사 강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화가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 수준을 보시면 46% 기업들에 대해서입니다. 기업들의 평균에 있어서는 30%, 46% 이렇게 강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대출의 감소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대출 심사 부분에 있어서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맞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다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 그 수준이 높은 수준이 맞아요. 그렇지만 물론 코로나19보다 높지 않고 과거의 2008년도 이때보다 높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라가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다시 떨어지기 전 수준 정도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워낙 은행 자체가 파산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심사 강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대출 중에서 가장 마진을 많이 확보해 주는 비즈니스인 가계대출, 신용카드, 개인들에 대한 모계지 대출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 현재 환경이 좋습니다. 은행이 투자 대출을 늘려주기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2%보다 훨씬 낮고요. 지금 1, 2, 3월 달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모계지 관련된 쪽은 심지어 오히려 강화되는 수준이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지금 모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위주로서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경기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아래에서 지금 여전히 은행이 파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 줍니다. 그래서 대출도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대출 증가율이 8.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는 4주 연속으로 증가하다가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이 있었던 주니까 그때는 다시 157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환산으로 하자면 마이너스 6.7%이고요. 근데 그 전주가 플러스 17.9%였으니까 아마도 입은 아웃하면 평균치를 내면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고요. 여기서 더더욱이 예대율이 70.7%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의 풀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가계대출은 늘려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기업들은 물론 중소형 기업들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형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 워낙 부채 비율이 낮고요. 순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또 들여다봤을 때 전체 나스닥 100이라든지 전체 나스닥 전체라든지 또 S&P 500이라든지 다 들여다봤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실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정부 부채 관련해서 채권을 들고 있어서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나는 평가 손실이 실질 손실로 잡히다 보니까 나는 현상이지 대출이 어떻게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서 경기침체가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 줄어들어서 경기침체로 넘어간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은행권은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대출, 신용카드대출 이런 쪽 그리고 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가 있는 쪽에 더 늘려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기침체는 곧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 미국계 투자은행이 제조 PMI 지표를 가지고 자꾸 경기침체를 얘기를 하고 이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20% 폭락한다. 이 논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한 반박하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 ISM PMI 지표가 46.3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올라와서 살짝 올라와서 47.1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또다시 은행의 파산이 일어나면서 57.7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큰일 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 시카고 PMI 지표를 보시면 바닥을 찍고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수준이고 여전히 경기 위축 수준 48.6이지만 거의 40이 깨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미국에 이 숫자는 오히려 올라와서 이제 50위에서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은행권의 신용경색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임금 상승률이라는 건데 만약에 지금 제조업 PMI 지표가 안 좋아서 고용이 안 일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이 감소한다. 이건 논리가 잘못됐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워낙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제조업 관련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산업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이 5% 정도가 나오고 있고 물론 떨어질 겁니다. 아마 3%대로 떨어질 겁니다만 그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는 경기침체로 바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급격하게 막 올라가서 5%, 6%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걱정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3.4%에서 아마도 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하고 임금 상승률도 3%를 유지하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물가 지표들이 나왔죠. 그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주거비 쪽이 0.4% 전달 대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지금 주거비 쪽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 없고 이런 환경의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천천히 또 금리를 내려주는 환경에서 계속 계속 경기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92%의 S&P500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1,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아야 될 거라고 걱정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익의 감소폭이 마이너스 7%가 아닌 마이너스 2.5%로 끝났고요. 매출 증가율도 2%, 1%대의 상승률이 아니라 4%의 증가율로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침체가 확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은행의 파산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PER이 18배 정도 되니까 12개월 포드 PER이 이 정도 숫자면 5년 평균 18.6배보다 낮은 상황이라서 급락하는 장이 나올 확률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S&P500 기준으로서 상승할 여력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연말까지 4,500이 맥시멈이고요. 낮게로 적게 볼게 되면 한 4,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자리 수의 상승률을 앞으로 6,7개월 동안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내면 물론 급락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지만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면서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선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서 종목 선별, 업종 선별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반도체 AI, IT 관련된 투자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에 대한 투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요. 또 반도체 안에서도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중요한 것이 나오고요. 또 전기차, 전기차 부품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이런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종목 고르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ETF로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부품, 반도체, AI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면 어디가 좋은지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굉장히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종 안에서요. 미국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저희가 들고 있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는데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어쨌든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비행기나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탄소배출량이 37%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거라고 저희는 당연히 믿고요. 이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이쪽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도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은 중국 기업대로 그리고 미국은 미국 기업대로 그리고 미국과 연결이 돼 있는 한국은 한국 기업대로 이렇게 투자를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요일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의 주가가 26%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만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기업 인수를 한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생산성 캐파의 능력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계 은행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양광 관련된 기술이 반도체처럼 이렇게 정말로 높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골고루 중국과 한국과 미국 이런 쪽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IRA 법안이 하반기부터 이제 확실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미국계 태양광 주식은 이미 보시면 작년 7월이 바닥이었고요. 지금 1년 동안에 거의 5배, 6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엘스케어 이쪽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올해 연말에 충분히 한 자릿수의 평균 수익률이 아닌 훨씬 더 높은 두 자릿수 심지어는 20%가 훨씬 넘는 많게는 40% 가까이 이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시작됐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종목 얘기를 저희 글로벌 자산배분 랩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 투자 레터를 보내드리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고 되다 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